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의 본사를 둔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캔디크러쉬,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콜오브듀티, 오버워치 등 인기 게임 개발사입니다. 하지만 직장 내 성범죄와 성차별 피해를 묵인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고, 이는 당국의 조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블리자드사는 최근 연루된 직원 37명을 무더기로 해고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직원도 44명에 달합니다. 다만 블리자드사는 700여 건의 보고가 접수되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는 전액 현금으로 이뤄지며, MS는 액티비전의 기업가치로 주당 95달러를 제시했습니다.